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NCT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 네 좋습니다 너무 멋있다 네 하나 둘 셋 컷!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운 오케이 컷! 미스트 빛 세포캠이 켰어요 이게 근데 트랙 비디오여도 나올 건 다 나와요 맞아요 이번에 트랙 비디오들이 다 좀 길어졌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프 그 다음 네 이 노래는 네 네 베이 네 네 네 네 네 이제 먹으면 안 되죠 밥이 잘 말해요 뼈가 보여 지금 바지도 너무 작아서 두 개 입었거든요 제 넣어서 너 어디? 제 넣어서 등 뒤에 너 뒤에 다 피워요 밥 많이 먹어야겠어요 되겠어요 바지도 두 개 입고 뼈가 보이네 근데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은 잔이 형 잔이 형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지 잔이, 잔이는 먹으면 안 되지 정말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잔이 형의 상찬이 앉아있는 것도 귀엽다. 저걸 한 거 찍어줘야. 아 어떡해 저렇게 앉아있는 것도 다소긋해. 하하에 랑이 petits 정답 정답 고맙습니다. 땀 났어요 네 지금 옷 세게 입었으니까 이것도 뭔가 바람 뭐 와야겠는데 그런 데서 땀 같은 게 맞나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바귀서 당개의 혹시 바귀서 탱탱탱탱?? 짐이 마지막에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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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요 아으으으으으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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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만 너무 안 찍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하면 저도 어. 안 찍어. 근데 형이랑. 아 그래. 3만 원 안 찍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좋아. 대움이 형 뒤에서 봤을 때 원래 5분 전에 형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였는데 마지막에 형은 이거예요 어? 괜찮은데? 아, 성찬. 성찬이 표정 뭐예요? 왜? 야, 마크야. 마크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어디 갔어? 마크 머리 어디 갔어? 마크 머리가 없어졌어요. 마크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마크 지금 눈썹밖에 안 보여. 저기 저쪽. 마크 머리. 저희 한번 들어가 드릴게요. 뒤로 좀 더 펼쳐주세요. 빨리. 들어갈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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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들아 여기 조심해 형이 손에서 또 사진찍을 찍고 하나 있어요? 시작! 이거 나아씨야? 나아? 아니야 나아? 여기 공간이 있잖아 여기 됐어! 됐어! 나 이런 거 더 하고 싶다 나중에 여기 한 번 들려보자 들려보자 이렇게 옛날 차 힘 빠진 차 차는 이렇게 큰데 저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큽니다? 네 한 번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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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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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참찬이 오늘 촬영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아 일로와서 일로와 오늘 오늘 촬영 어땠어요? 형 택을 봤어요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태형이 형 보고 많이 했어요. 나도 배웠어요. 와 감사합니다. 한재인은 오늘 어떠세요? 재밌게 했어요. 배우이 팔같이 뭔가 춤추지 않는데 뭔가 체스트도 많이 해서 맞아 맞아. 뭔가 땀도 나고 맞아 맞아. 여러분들 저희 이제 NCT의 랩유닛 2020 미스피트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오늘 진짜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아 재밌다. 정말 힘차다. 에너지 막 난다. 기운이 난다.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 바이.